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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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당근 안겨. 지금 7시도 안 됐는데. 지금 내가 당근하는 내가 일류다. 다이슨. 오늘의 아침 피로두요 그린 딸기. 이거 치아시드 불린 거랑 영희네 그린이나 초코 사크 다 모아봐. 먹고 싶은 거 다 모아옹. 제가 이거를 그 시드니 언니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지. 그 언니가 되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치아시드를 사서 한번 어제 불려서 했는데 그냥 먹었을 때는 약간 딸기랑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 피부 두유크림이 달달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뿌려 먹으니까 아주 조합이 좋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치아시드가 그렇게 좋다. 식감을 좋아하는데 지금 식감 파티야. 치아시드 맛있어요. 이 어둑어둑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희네 초코골렬. 현미가 들어와서 그 느낌이 있어. 현미만의 맛이 있거든요. 현미랑 오트물이 섞어줬을 때 그 맛이 있는데. 현미가 들어왔어. 현미가 들어왔어. 현미가 들어왔어. 현미가 들어왔어. 현미가 들어왔어. 7시 반이에요. 저 오늘 4시 반 했겠거든요. 어제 10시에 자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났는데. 그래서 약간 피곤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현미가 들어왔어. 원래 샹보 먹으려 했는데. 제가. 교정을 하고 나서. 발음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안에. 교정기도 있고. 교정기 그 유지장지를 끼면 더 안 좋아져요. 이게. 이빨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혀가 잘 안 굴려진단 말이에요. 오늘 발음을 교정해야겠어. 앞으로 또박또박 말할 거야. 고쳐야 돼. 이런 거. 영상 유튜브를 하려겠어. 아 근데 너무 맛있다. 도움보 vaya. 도움보이 또 한 스푼이랑 주유를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쫀득하다니. 치아 씨딱 불려져 가지고. 시계성름도 진짜 많더라고요. 단백질도 많고. 딸기랑 천국이지? 음 이 색감 많이 씹.. 많이 씹게 돼 오늘의 OTD 오프숄드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큰 리본이 있고 이렇게 오프숄더 위에 골드 이렇게 이뻐요 이거 씨는 제 교복 바지죠? 이거랑 사이더 리본인데 이거 에어를 처음 써봤는데 저 처음 치고 잘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10분만에 이런 컬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손에 익으면 잘 쓸 수 있겠죠? 외투 입고 나갈 거예요 오늘 피자 먹다니요 아악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추웠죠? 진짜.. 이거 좋아? 진짜? 왜 왔어? 엄마가 이거는? 아 어머니가 그쵸? 아 너 줄 거 있어 일단 이거는 너가 준 통을 하다가 연근 스테이크랑 제주먹밥 근데 이게 주먹밥은 어제 만든 거고 이거는 그제 만든 거라서 내가 얼려줬어 이거 하나 더 있어 나 이거 보면서 완전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너 거고 둘 중에 너 한 개는 언니 거 진짜? 언니 거랑 언니 분 드리는 게 너무 고마워 좋은 신년을 클로버와 함께 보내세요 언니랑 만나서 놀아도 재밌겠다 그니까 지철아 다 왔어 결국은 아니야 아 설마 나 이거 뒤부다와도 안 왔어 아 진짜? 뒤부다와도 안 왔어 뒷면인데 안 왔다고? 야 부연 보면 딱이지 촉하는 척이야 아 나 오늘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너무 주고 싶은 거야 나 오늘 죽을 거라고 그랬구나 나 일부러 그래도 너 거까지 사와도 시켜줬어 너 진짜 좋아할 거야 야 두 거처럼 꼭 먹어 두 거처럼 두 거처럼 아 오늘 먹을까? 전혀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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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둘 둘 셋 군만내소 진짜 피자 맛인데? 그렇다니까? 야 이거 그냥 피자 아니야? 그치 그냥 피자 맛이야? 야 이거 그냥 피자인데? 신기하지 그냥 고구마 피자 맛나? 응응응 이 콘이 들어간 게 큰 거 같아 고구마와 당근과 그치즈가 풍풍 퍼지는 맛 맛있지? 진짜 추억이 맛이야 달달함을 책임져주는 무한정물이 있어서 아 이거 고구마고 버섯도 있고 양송이도 있고 치즈 없는데도 그냥 피자 맛나? 응 진짜 비건 치즈가 있다고 확인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비건 치즈가 있어? 알아 근데 나는 맵다고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모르겠는데 음 맞네 으하 집에 가서 거의 나가서 음 음 으음 도비 도비 롤 롤 롤도 가시 치 롤 진짜 완전 잘했어 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볼게요. 충격. 뭐야? 응. 너무 맛있어. 이거 무슨 맛이지? 양손이 크림만에 오래된 맛이야? 너무 맛있어. 두 개 안 시켰으면 싸울 거야. 응. 양파 맛이야. 양파 마늘. 양파. 양파 부тора 얍으로 고등학기고의 대화 야 아무도 없어 아싸 안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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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 안녕 다시 오세요 어 안녕 가도 돼 가겠어? 가겠어? 어 말도 안 돼 지하야 좀 돌려봐 언니도 일로와 뭐야? 아 귀여워 대박 네이플러버 완전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 손째도 진짜 미쳤다 아 아 또 돈 좀 개워 어떡해 귀여워 감사합니다 꼬버리 거기다 달고다니실 거야? 꼬부에다가 달고다니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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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 게 잘 참고를 다 흘 לא flora 짤라 pint 꼬부에다가 통OOM 샐紙 잘라둬 ON ㅎㅎㅎㅎㅎ 냄새가 나 생각하네 자체 먹어봤나 안 먹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야, 무자차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무자차 굴자차인데? 응응응 야 너무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진짜 뜯어서 내가 뜯으냐고 내가 먹었던 그냥 까놀로지가 가장 맛있어 응 난 약간 붕어빡 꼬다리 모아놓은 것 같아 반죽 안에 상큼 달달 달달함에 더 강한? 그런 애초가 있는데 진짜 맛있어 근데 그렇게 묵직하지도 않고 가벼워 응응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바닷컵 아니 크림도 믿고 싶어 응 이거 크림 따로 사고 싶지 않냐? 응응 허리케인 알바생이었는데 응 일단 화장은 해야 자 통통 백엽수 하아 배 기억 하하하 했기없어 야 너무 기분이 지나 커플 아니야? 폐장 폐장시간에 다시 이 여기를 펴 로봇 펴 로봇 펴 로봇 음 소리 뭐야? 뭐죠? 오 마이 갓 고마워 지하 씨 네네네 고마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따뜻해 맛있어 크림이나 먹어 너무 맛있어 미쳤는데? 딸기도 먹어봤어? 너무 맛있어 딸기 너무 맛있다 야 딸기 너무 맛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표정이냐 딸기 너무 맛있다 딸기 너무 먹이네 응 다 찍었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발라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크림은 안타지는 거 안타까 난 이게 더 맛있네 또내보다 너무 맛있어 응 크림 따로 팔아야 돼 응 안그러면 유제야 응 유제야 이거는 사장님 팔으세요 근데 천원짜리 흰향이 너무 재밌어 너무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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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보고 싶어 라타타타 울리는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타타타 울리는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love I don't want to stay in love 雨が上がった朝の光 胸にいっぱい吸い込んだから 아なたに会いに行くんだ 電車に乗って行くんだ 사よならだけが人生なんて 本当のことかな それだけかな こんにちはってあるよね 毎日あるよね 誰も気づかない この気持ち あなたにだけには 分かって欲しい 楽しみに 楽しみながら やっぱり楽しみに 눈이 와요. 여러분. 오늘 진짜 길었지만 알찼다. 연말은 뮤지컬이야. 연말은 뮤지컬이야. 난 마틀다 부르고. 네?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면서 오늘 또 잠화를 해볼까? 다 됐다. 아, 나 왜. 또 왜 이렇게. 청정기 가자. 대박! 맛있죠? 여기에서 긴가? 여기에서 긴가. 아내까지 다 부어요. 너무 맛있어. 배 맛나. 버터 안 되고.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아 너무 좋네 아 너무 좋네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줘